지금 어떡해. 아 우동냄새 튀김 우동냄새 난다. 사납이 먹는 이 튀김부 너무 많아. 대상 수염 나니까 되게 섹시하네. 형 근데 수염이 진짜 약간 유럽 스타일로 나시네. 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남성이가 있었어. 핸드게 와 진짜 섹시하다 야 재석아. 염젤아 대답하라고. 국물만 조금 먹어볼까. 잠깐만 나 지금 나 지금 환청 들렸냐. 야 너무 무섭다. 뭐야 무슨 한자리야. 진짜 너무 뜨겁지 않아요. 아 저 부르조 하더러 오네 부르조 하더러 오네. 물을 오네 쟤는 웃을 거야. 여기서 잔 거야 당연하지. 왔다 와 깔끔하다. 서울 사람들이다. 야 저 봐라. 연예인들 온다 연예인들. 연예인들이다 연예인들. 괜찮아요. 3점 3번 봐. 괜찮으세요. 이거 봐 쟤. 이 사막에 맞춰서 지금 패션들 하고 온 거 봐. 지금 화보 찍으러 왔어 지금. 뭐 이루야 너 지금 후보 찍으러 왔냐고 지금. 안녕하세요. 오빠 괜찮으세요. 뭐야 걔려 어제 우리랑 같이 잡으라. 야 이거 좀 품이 좀 불고 있어. 차량 품이고 오는데 안치가 않나. 아 여긴 또 엄청 시원하네. 진짜 좋은 냄새가 난다. 야 그늘에만 들어와도 엄청 시원하네. 야 나 진짜 저거 진짜. 아 나 진짜 저거 어떡하지. 야 너는 있어버든가. 이사 막힌데. 있어봐 한 번 여기. 나는 등 꺾이는 줄 알았어 진짜 너무 웅크리고 자가지고. 너무 추워가지고. 그래 지금 따뜻하게 떼고. 어따 떼고. 아 나 정말 저거 확. 야 어따 떼고 저거 좀 어떡해. 진짜 싸움 잘하고 싶다 오늘 정말. 아 나 정말 진짜 잘하고 싶다. 고생하셨어요. 어 뭐야. 어머 어머. 뭐야 미션이야 미션. 원래 이렇게 줘야. 한국 메뚜기의 전설 아주 오래전부터. 두바이에 된 나라를 수호하는 황금 메뚜기가 있었다. 역시 보물이군요 보물이에요 오늘. 똥꾼 메뚜기의 전설 아주 오래전부터 두바이에 된 나라를 수호하는 황금 메뚜기가 있었다. 하지만 세월이 흐리며 사람들에게 잊힌 황금 메뚜기는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고 사라진다. 어. 많은 이들이 전설 속 황금 메뚜기를 찾아다 놨고. 돌 메뚜기가 되어버린 황금 메뚜기의 흔적 없애게 됐다. 이직합니다. 이중육은 일괄행으로 이런 의사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. 어. 오입니다. Jordana. 아. 이중육은 일괄행으로 1회ony 울고 남은 계절 것 같은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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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달려. 너무 빨라 너무 빨라. 뭐 이래. 깎아날라. 뭐 있냐? 살아있어. 헷갈려 헷갈려. 찾았어? 아 뭐야. 석진이 형. 야.